말랩의 순임금이 묻기를 좋아하고 통속적인 말도 잘 살펴 그 안에서 선을 드러내려고 했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랩은 혼자서 구현할 수 있는 혼자 역량으로 혼자의 관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어요 말랩은 뭐가 있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선을 끌어다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 하나 가지고 이 우주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것보다 정말 일반인의 마음속에서도 양심이 싹 터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양심까지 꺼내 쓰고 싶어요 그걸 모아서 모아서 더 큰 공덕을 짓습니다 혼자 하지 않다고 혼자의 역량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말랩이 아니라도 성인이면 알아요 성인이면 혼자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든 사람 내면에서 신이 나한테만 있나요 성령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선들 거기서 터져 나오는 선들을 끌어내서 드러나게 도와주고 악한 것은 안 드러나게 막아주고 선한 것들을 모든 사람 안에서 나랑 만나는 접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선이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늘 묻고 물어주고 하면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선이 자꾸 터져 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안 물으면 알아쳐요 안 묻고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말랩도 안 묻고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 타심통을 늘 쓰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물으면 상대방 마음에서 그 사람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답 중에 선한 것은 꼭 구현되게 도와주고 악한 소리는요 다시 안 나오게 도와주고 밀어넣고 선한 것은 내 안에서도 양심에 맞는 소리가 나오면 구현하고 악한 소리가 나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랩들은 성인들은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접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도와줘요 저랑 만나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심이 힘을 얻어서 막 터져 나오게 막 터져 나오게 해줘야 성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그 대통령이 됐더라도 누구를 만나든 일반 백성을 만나고 다 그냥 묻는 거예요 물어서 그 사람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나오고 자명한 소리가 나오면 그럼 그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신이 한 소리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드러내지 않게 방치할 수가 있죠 내 역량이 안 되니까 내 거 드러내는 데만 열중인 거죠 성인이 되고 나면요 내 거는 이미 드러내는 데 달인이란 말이에요 내 역량을 그런데 나 혼자 드러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우주를 정화하려면 모든 사람 내면에서 선이 터져 나오게 해야죠 대학의 기본 이념이 뭐예요? 명명덕 내 안에 있는 밝은 덕이 터져 나오게 해라 두 번째 그래서 날로날로 새로워지려는 즉 양심이 날마다 새롭게 터져 나오는 백성들을 자극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새로움을 도와라 더욱더 새로워지게 도와라 그게 성인의 길이잖아요 군자의 길이고 성인에게 순임금이 제일 동양에서는 모델입니다 순임금은 항상 자기가 나 잘났다 내가 성인이고 내가 말랩인데 다 내 말 들어 아니라 늘 일반인한테도 묻고 일반인 말 중에도 양심에 맞는 자명한 말이 나오면 그건 천명 하느님이 하는 말인 줄 알고 다 듣고 따라준 거예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선은 10%고 악이 90%일 수 있지만 그럼 그 90% 털고 안 나오게 하고 그 10% 선이라도 구현시켜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거 달인이 순임금이고 우리나라에서 저거 잘한 달인이 세종대왕이 저거 달인 세종대왕이 저걸 잘했다 누구한테라도 묻고 그 사람 그 사람의 재능 인증기재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도와줬다 누구한테라도 묻고 그 사람이 하는 자명한 말들이 꼭 현실화되게 도왔다 누구한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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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